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2학기 거리 7편에 나왔던 청두 소스다움 다우편 기억하시죠? 오늘은 제가 이 다우 캐릭터를 만나보기 위해 청두 소스다움 미디어 체험관에 한번 와봤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진흥왕의 화려한 등장. 저기 해설사님이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해설사님. 저는 컨텐츠 진흥왕이라고 합니다. 해설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청두 미디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 전광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기를 둘러보게 될 텐데 어디부터 한번 가보면 될까요? 먼저 1층 2차관 전시관부터 한번 둘러보시죠. 소를 따라 따라가는 기인입니다. 소비입니다. 소를 저렇게 타고 다니기도 했네요. 소를 타고 다니고 합니다. 저는 말만 타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소를 타고 다니는 건 또 처음 알아요. 지금 이 공간이 소와 함께 생활하던 그런 공간으로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외곽집에도 옛날에 이렇게 소 키웠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전부 집집마다 소가 없는 소가 없었죠. 잠자지요? 잠자지요? 잠자지요. 네.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소 앞에 담자? 소의 등에 젠기는 쟁기라고 하는 건데 밭을 갈리지게 이용되는 농기구입니다. 신기하다. 이게 망태인가요? 망태는 아니고 이게 망태가 아니고 예전에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싸움의 천도 소싸움의 역사를 축제 장면이라든지 모아서 영상으로 꾸며진 공간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소싸움 바우 캐릭터를 찾아서 왔는데 지금까지는 바우 캐릭터가 잘 안 보인다. 곧.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사움소가 대기 위한 체형, 체형이라든지 각종 특징을 설명을 해놔. 어 약간 싸움소도 되려면 타고나야 되나 봐요. 네, 일반 소하고 싸움소하고는 틀립니다. 유전자부터 싸움소가 보약을 먹는 걸 아십니까? 어? 싸움소도 보약을 먹어요? 네, 보약도 먹어야 되고 좋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잘 먹습니다. 진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청도 소싸움의 역대 유명한 소들을 전시해놓은 곳입니다. 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소의 텐이신가요? 아... 첫 번째 인연소가 왜 첫 번째에 있겠습니까? 최고겠지요? 최고니까. 이름도 멋있네요. 일본소 한일 경기전에서 아, 한일전에서 이겼네요. 한일전에서 우승했는 소네요. 아, 짱. 자, 아까 이야기한지 바오를 보러 가는 영상방입니다. 아, 그럼 바오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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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와... 개쩡담.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고 아기들의 무게는 무서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아닙니다. 저 얼마나 용감하세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얘가 챔피언 바오구나. 2층에 이제 싸움소가 되기 위한 훈련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2층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럼 이걸 한 번 해볼까요? 얘처럼 멋있게 쭈빼기! 이거 약간 햄스터 같은데요?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봐! 엄마! 아니 이거 무섭다 어떻게 하는 거지? 멋있죠? 아까 그걸 편집했을 때 우와 내 핸드폰! 와우! 힘든데요? 저 벌써 이렇게 힘짓을... 저는 안 되겠는데요? 어 이번엔 이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건 펀치하는 건가 봐요 이겨본다 아 아픈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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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다 손바닥 너무 아픈데요? 아... 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후의 결투 최후의 결투 로봇 속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꺾으면 제가 이제 챔피언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화이팅! 괜찮아지겠어요? 괜찮... 괜찮겠죠? 오오오오오 오 이게 뭐야? 뭐야 끝이야? 아이 너도 고생이 많다 오! 사진 한 번 또 찍어야지만 우리 바오랑... 액션 아 보이시나요? 저의 바울을 이긴 모습 바울 이겼으니까 제가 챔피언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래도 제가 콘텐츠 지능왕이니까 한 번 들어가서 한 번 놀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나? 뭘 주지? 먹이 주기 와 보이세요? 제가 지금 먹이 어떤 소가 먹고 있어요 와 소를 제가 또 그림은 못 그리지만 색칠에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여기 조금만 더 해볼까? 여기 조금만 더 해볼까? 오 저 다 그렸어요 보여드릴까요? 귀엽죠?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 네일도 해줬답니다 아주 예쁜 소를 들어갔어요 아주 예쁜 소를 들어갔어요 아주 예쁜 소를 들어갔어요 우와 와 나다 나다 제일 예쁘네 우리 소가 아 예쁘다 아 중균도 한 발까요? 아 발이 너무 크다 애기들은 잠할 수 있을텐데 아 너무 아파요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 지압 길 있죠 그 길 걷는 것처럼 너무 아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엄청 아파요 아아악! 아아악!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그래요, 촬영하다가 가끔 여유를 갖기 위해 잠시 누워가는 시간을 갖는다는데? 조회수 100만을 달성할 때까지 저는 누울 거예요 아아악! 하하하